6월 21일 일본군 기병 200여 명이 진주성 동쪽의 모습을 드러내 정찰하였고 뒤이어 일본군 본대가 공격하기에 앞서 진주성 주변에 해자를 메웠습니다. 당시 진주성의 조성군은 6천으로 9만 3천에 달하는 일본군에 대항하여 성을 방비할 병력조차도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해자를 메우고 공격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6월 22일 아침 일본군이 진주성 공격을 개시했으나 조성군의 반격으로 일본군 30여 명이 죽자 잠시 물러났고 밤에 두 차례 공격을 해왔으나 순성장 황진을 비롯한 조성군 지휘관들의 활약으로 모두 물리쳤습니다. 6월 23일 해자를 메운 일본군이 각종 공성무기와 숫자 고세를 앞세워 낮에 3차례 밤에 4차례 공격해왔으나 모두 격퇴하였습니다. 6월 24일에는 전날의 거센 공격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6월 25일 일본군은 진주성 동문답게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곳에 공성무기를 세워 성을 내려다보며 사격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황진이 진주성에도 언덕을 만들어 그곳에서 현자 총통을 쏘아 공성무기를 마치면서 일본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으며 23일과 같이 낮에 3차례 밤에 4차례 공격해왔으나 모두 격퇴하였습니다. 6월 26일 일본군은 방책을 만들어 성의에서의 공격을 막으면서 성으로 접근하였지만 성에서 바위와 나무를 굴리면서 모두 막아냈고 동문 쪽에서는 일본군이 화공을 전개하니 성 안의 민가가 다수 불타버리는 모습을 보고 진주목사 서예원은 겁을 집어먹고 전투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창의사 김천일은 사천연감 장윤에게 임무를 대신하게 하였고 이후 일본군이 항복을 요구해왔으나 조선군은 단칼을 거절하였습니다. 6월 27일 일본군이 동문과 서문 밖에 여러 곳의 언덕을 만든 뒤 유각을 세워 사격전을 시도하자 조선군 300여 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여세를 몰아 귀갑차와 철제 봉성추를 이끌고 성릉 돌파를 시도했으나 김해부사 이종인이 기름과 횃불을 던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6월 28일 북쪽 성벽 방비를 담당하던 서예원의 경계 수호를 틈타 일본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해오면서 시작된 전투는 온종일 지속되었고 가까스로 방어는 했으나 조선군의 피해도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뒤 흥진이 전장을 돌아보다가 시체속에 숨어있던 일본군에게 저격당하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고 지금까지 가장 활약했던 흥진의 죽음으로 진주성 국민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선저수정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적이 또 동쪽과 북쪽의 성을 침범하여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종인이 다시 크게 싸워 물리쳤다. 황진이 순행차 이곳에 이르렀다. 성 아래를 굽어보고 말하기를 적의 시체가 참호에 가득하니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은 되겠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 한 명이 성 아래에 잠복했다가 위를 향해 철안을 쏘았는데 한 손을 뚫고 이마에 맞아 황진이 즉사하였다. 황진은 용략이 여러 장수 가운데 으뜸이었으므로 성 안에서 그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죽자 성 안이 흉흥해지며 두려워하였다. 6월 29일 죽은 황진을 대신해 서여원을 순성장으로 삼았지만 서여원은 여전히 겁을 먹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자 경상후병사 최경애가 서여원을 죽이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장윤을 순성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은 얼마 못가 조총에 맞아 죽고 말았고 폭우가 내리면서 동문이 무너지자 일본군이 성 안으로 진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김해부사 이종인이 막아냈지만 분문 쪽에서 귀갑차를 이끈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남은 조선군은 남강부분의 촉성로까지 밀리면서 저항을 지속했지만 대세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창의사 김천일, 경상후병사 최경애, 복수해병장 고종우 등은 북향사배를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생을 마감했고 김해부사 이종인은 적병두를 껴안고 방에 뛰어들어 전사하였습니다. 호남 저리록에는 이종인의 최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평사람 이종인은 황진과 함께 묵과의 급제한 용장으로 가장 먼저 진주성에 들어갔고 종회무진하며 진주성을 지켰다.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양 겨드랑이에 외적 두 사람을 끼고서 김해부사 이종인 내고 죽으라! 라고 외치며 남강에 뛰어들었다. 제2차 진주성 전투는 6천의 관군과 의병이 9만 3천의 일본군을 맞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격전을 펼쳤으나 끝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행주대첩과 웅포해전에서 일본군이 패배한 데 이어 의병활동으로 부금로가 계속 차단이 되자 일본군은 한양을 버리고 경상도 남해안 방망까지 밀린 상황에서 명나라와 강화회담 중이었음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그리고 1차 진주성 전투에서 대패했던 것을 설룩하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력한 지식 때문에 일어났던 이 전투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을 함락시키면 진주성 내의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진주성에 있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본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수가 조선 측 주장으로는 6만 명이었다고 하며 일본 측 기록으로도 2만이 넘는 수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9일 동안 진주성 하나만 노려보고 공세를 취한 일본군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조선군의 피해 이상으로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의 상황에 대해 선조수정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의 사녀들도 앞을 다터 투신자 살아여 흐르는 시체가 강을 메웠다. 대략 죽은 자가 6, 7만이나 되었는데 장사로서 벗어난 사람은 수사민에 불과했다. 적이 성곽을 헐고 가옥을 불태웠으므로 성이 온통 폐허가 되었다. 성이 포위를 당한 9일 동안은 주야로 벌인 크고 작은 전투가 1백여 차례나 되었으며 적의 피해도 상당하였다. 외변이 있은 이래 참혹하게 무너지고 의열이 장엄하게 드러난 것으로 진주성 같은 예가 없었다. 조선군이 진주성을 지켜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병력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군은 6천인대반에 일본군은 이순신의 수군과 대치하는 일부의 수군과 조명연합군을 방어하는 일부 병력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진주성에 집결시켰기 때문에 9만 3천에 달하는 대군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병력의 우세함을 앞세워 군대를 여러조로 나눈 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공격할 수 있었지만 조선군은 성을 방어할 병력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된 공격을 쉼없이 막아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세력이 없었고 고립무원인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예견된 전투였기 때문에 진주성의 위급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나 명나라 제도기여송 도원수 권율 전라병사 선거위 등의 인물이 진주성 입성을 포기하였고 특히 홍의장군 곽재훈은 죽을지언정 진주성에 입성하여 노련한 병사들을 잃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투가 지속된 이후 조선군은 대군을 맞아 잘 싸웠음에도 전황은 점차 불리해졌고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이들이 성의 외곽에서 진주성을 지워냈다면 이 전투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황진의 죽음입니다. 황진은 충청병사이자 겁먹은 서여원을 대신한 수성장으로서 전투 내내 가장 큰 공을 세웠으나 시체더미 속에 숨어있던 일본군의 저격으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조선군의 사기가 크게 꺾이고 말았고 그 다음 날 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후에 황진의 죽음을 알게 된 이승시는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이 어긋나게 됐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황진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한편 진주성 함락 이후 진주목사 서여원은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 그의 목은 도요토미 히데요씨에게 보내졌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대첩 때 김시민이 전사하지 않았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도 김시민이 직접 지휘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서여원을 김시민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7월 13일 조선조정은 도원수 권율과 명나락 분대에게 진주성 구원을 지시했지만 이미 진주성은 함락된 지 열흘이 넘은 떼었습니다. 이 무렵 진주성 함락에 도취되어 술판을 벌이던 일본군은 기생을 불렀고 그중 한명이 외장을 촉성루의 절벽으로 유인한 뒤 외장을 끌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녀가 바로 문계입니다. 유몽인의 어휘아담에는 문계의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문계는 분단장을 곱게 하고 촉성루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으니 아래는 만길 낭떠러 지었다. 사람의 혼이라도 삼킬 듯 파도가 넘실거렸다. 외병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외장 하나가 당당한 풍치를 자랑하며 곧장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논계는 요염한 웃음을 흘리면서 외장을 맞았다. 외장의 손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잡자 논계는 외장을 힘껏 끌어안는가 싶더니 아침내 몸을 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익사했다. 논계의 출신에 관해서는 경상우 병사 최경애의 후처라는 설과 진주의 기생이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남원과 구례 방면으로 공격을 가해왔으나 이내 물러갔으며 더 이상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앞서 진주성만 노리고 있으니 성만 비워둔다면 더는 진격해오지 않을 것이라 알렸던 것을 이행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진주성에서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공격해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